북해도 천의 자연에서 노보리베치 온천도 즐기고 다양한 골프도 즐기는 환상의 힐링 골프 여행 노보리베치 온천 타루마의 골프장 호카이도 골프클럽이 함께하는 이색삼박사의 상품 노보리베치 온천 골프 여행 하나, 일본 최대 골프 기업 아코디아에서 선사하는 북해도 명품 타루마의 골프장 어서오세요 1963년에 개장의 다양한 토너먼트를 개최하며 북해도 명문 코스로 자리잡은 타루마의 컨트리클럽 타루마의 산과 태평양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호키한 샷을 즐길 수 있으며 넓고 길게 뻗은 27홀은 멋진 라운드를 선사합니다 지금 예약하시면 주중 9홀 추가 골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북해도 특유의 대자연에 둘러싸여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전략적 코스를 즐길 수 있는 호카이도 골프클럽 이글 코스는 물을 많이 도입한 아름다운 경광과 안정감 있는 넓은 아메리칸 스타일 라이온 코스는 스코틀랜드 링크스 코스를 연상시키는 러프가 크고 작은 마운트로 구성, 난이도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노보리베치 온천과 즐기는 다양한 골프 코스를 지금 즐겨보세요 노보리베치 온천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보리베치 온천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보리베치 온천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